1. 2. 3. 4. 너무 세다. 잘 버리셔야 됩니다. 4. 5. 6. 5. 5. 6. 5. 5. 5. 5. 6. 6. 6. 6. 7. 5. 아 잠박이 너무 많네 이거 이게 묽으면 잘 튀기 때문에 그게 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출전 끊지 않는 한은 위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좀 망해 뭐 이 정도면 뭐 눈에 안 띄니까 지금 눈에 좀 많이 띄어요 여기선 잘 안 보여 영상에도 안 잡혀요 여기선 여기선 너무 많아 아 깜해졌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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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